야 나도 방법을 생각했어 오스가 너처럼 멍청한 애보다 더 내가 똑똑한 방법을 생각했어 뭔지 알아 오스가? 바로 알트 F4를 누르는 거야 도로망우! 거래를 하러 왔다! 시작하러 하겠습니다 BBC 닥터 후 메론 암살자 시작하러 가죠 닥터 후라고 옛날부터 나왔던 해외 SF 드라마 같은 게 있는데 이 닥터 후를 메인 에피소드로 만든 공포게임인데 이게 뭐 그런 공포게임 느낌보다는 추리게임 느낌으로 가요 공포 추리게임이라고 보시는게 될겁니다 잠금 해제를 위해 패턴을 입력해주세요 음.. 나라면 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아니 내가 보기엔 틀리는 걸 전자로 만든 것 같아 얘는 죽어야 돼요 더러운 놈 죽어라 잠시만요 자폭 기능 실행 달려줘 나 간다 게임 시작하자 5초만에 스피드런에서 죽을 뻔 뭐지? 안전모드 구동조 아니 핸드폰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밖으로? 어? 오 뭐야 통화 거봐 아이씨 받자 여러분 어머니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맞아요 저는 로렌스가 아니에요 그 로렌스가 그 드라마 주인공 이런건가? 이렇게 단서를 찾고 암호를 해석하고 무서운 절감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제가 단서를 찾을때는 여러분들이 암호를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무서운 걸 막아주세요 오케이 우리 역할 다 끝났다? 역할 분배했어 지금? 알았어요 저만 믿어요 그 휴대폰은 로렌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과 갈려있는 사람이죠 문제는 로렌스가 행방불명이라고 안타깝게 대수 음.. 휴대폰을 살펴보래요 어.. 사진부터 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사진이 다행히 20장 밖에 없네요 다행이다 알았어요 오수근 어.. 이렇게 아무러든 맞아요 로렌스에요 아 이걸로 이런것도 복원할 수도 있어? 대박이다 오케이 정보를 찾아서 최근에 뭘 했는지 알아봐달래요 이거 완전 그냥 스토크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정보 일단 메일같은걸 봐서 어.. 플론트와의 언젠가 오해의 고조래요 플론트와의 언젠가 오해의 고조래요 플론트와의 언젠가 오해의 고조래요 플론트와의 언젠가 오해의 고조래요 백화점도 이용을 했다네요 어 뭐야 저기요 누구세요? 어 렛.. 렌.. 렌스티? 어! 어.. 뭐야 뭐? 네가 유일한 실러잖아 킥킥 실러는 인정이지 헬릭에서 샀대 파티용품 디스코불도 샀더라 나도 타임머신 있으면 좋겠다 메스트 러블린 저택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기사래요 아 이 저택에서 실종된 사람이 12명이나 된다는 주장이 있대요 어 우주시간의 이상징후? 불규칙한 시간의 뒤틀림과 연관된 일들 음 플린트와의 언쟁 와 벌써 채팅이 이만큼 쳐? 와 이정도면 제가 보기에 타자속도 한 800정도 나와요 1000정도 나와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점점 흥미로워지는군요 이거 맞아? 사람이 지금 실종됐는데 음 아주 흥미로워지는군요 이거 아주 제가 현룩이 된 기분이에요 야 사실 로렌스의 휴대폰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 그럼 나한테 왜 시켰는데 좀 더 고생해달라 아 저기 선생님 오케이 일단 됐으니까 일단 요거 스캔하고 뭐야 뭐야 이상해졌어 갑자기 휴대폰 막감 이상한 휴대폰 손상 내 폰이 바이러스나 버그 때문에 고장나든요 지금 폰에 있는 모듬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요 바이러스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음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느낌이랄까? 이게 일방적인 바이러스가 아닌가봐 어? 사진이 계속 움직여요 아 설마! 그 우는 천사가 사진 속에서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 있다고 저를 보고 있어요 메스터 드럼린 절대 가지 말라고 내가 직접 가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으면 이러네요 와 이걸 갔네 얘가 그래서 아까 그게 나왔던 거네 어 이제 들어가질 수 있다 어 얘가 나치샤인가? 나타샤? 이렇게 로렌스랑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나타샤 맞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뒤에 무슨 천사라도 찍혀있었던 거 아니야? 아이들이 12명이나 올 텐데? 여기부터 2월 17일 2월 17일에 사라졌어 아 웨이스터 드럼린을 드럼린을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우는 천사 애들을 가둬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서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타샤가 실종되었대 완벽해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유감이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주변인들의 소수만 한 결과 나타샤를 마지막 본 사람은 당신을 깔 수는 큰 거 같습니다 어 정말 유감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졌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소중한 애였고 듣기 힘든 얘기일 걸 알지만 16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찾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UNIT가 누구야? 얘네 통합정보기동부대의 약자래요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 거래요 와 약간 파워레인저 이런 거네 변신도 있고 그러나? 당신은 뭘 할 건데요 그때동안 나한테 이거 다 시키고 너희는 뭐 할 거냐고 집을 조사해볼 거래요 팀 지정식하고 이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 이제 드디어 점점 무서운 곳으로 가는 느낌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우는 천사 아니야? 아니 사실 나한테 오는 것 아니냐고 이거 그럼 난 모니터를 끌 수 밖에 없어 이러면 우는 천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야 돼 비행기 타고 새 주인에게 경고하려고 어 또 전화 왔어 감시자 9-3-2-7 방금 전화 데이터에서 약간의 정보를 찾았대요 두 분 전화 모두 구식집 전화해서 온 거였대요 7,80년? 봐봐 모든 단수가 그 장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언제나 하나 뭐가 실망스러워 나정부를 충분히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이제 메스터 드롬린을 갈 수밖에 없어 너가 가 난 집에 있을게 오 아이샤가 메스터 드롬린을 둘러볼 예정이래요 오 죽겠구나 이제 오케이 아이샤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래요 철저하고 수환이 좋은 아이샤가 죽겠구나 제가 함께 할 거예요 무전기로 해요 그건 함께가 아니지 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함께야 뭘 등을 맡겨 인마 어 무전기만 있으면서 지는 그냥 멀리서 앉아있는 곳에서 무전기로 말만 하면서 무슨 등을 맡길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할까요 드롬린 앨범으로 들어가래요 오 됐다 이렇게 직소 퍼즐 제가 또 고수죠 직소 퍼즐에 대해서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완벽해 어떻게 나 봤어 나 죽는 거야 난 끝났어 난 이제 죽어야 되나 난 봐버렸어 난 갔다 애들아 안 돼 살 개 같은 놈아 니가 시켰잖아 휴대폰을 통과하고 있다고 야 이새끼 무슨 고각상이 네트워크로 돌아나뇨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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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지가 똥 썬 다음에 나한테 치우라고 하네 연타는 거야 봤지 얘들아 회ора 쟤 이거 점점 굳는 거 아니야 갤러리 otur 안 죽은 건가 브라우저 나 간다 얘들아 뿅 간다 나 갔니? 핸드폰이 벽돌로 지나 있습니다 아 내가 못 잡아서 데이터를 좀 일어났나 봐 이메일에 있는 내선번호를 통해 마고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왔는데요 오 마고리키시 됐다 헬로우 마그리트 스피킹 레코드 아드미니스트레이터 쟤가 왜 전화했죠? 아 저 저 개예요 그 로맨스 야 너 그걸로 날 떠보지 마 에이 선생님 한 달 전이잖아요 허어 그러네 비 비슷하네요 한 달 전이든 뭐 지난주든 같은 일로 시작하잖아요 뭐 첫째 주 전 한 달 전 응 정말 긴 통화였죠 그니까요 제 말이 그 거예요 저는 로렌스라고요 나 차임 다 틀림 너 잘못이야 이건 야 나도 방법을 생각했어 오스가 너처럼 멍청한 애보다 더 내가 똑똑한 방법을 생각했어 뭔지 알아 오스가? 바로 알트 F4를 누르는 거야 도로망우 도로망우 거래를 하러 왔다 저도 사무실 안에서 얘긴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 영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 나서 팔도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컴퓨터 진짜 아우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어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캔자스에 있다는데? 아 얘 운촌사한테 당해서 과거로 돌아갔나봐 운촌사한테 잡히면 과거로 가리거든요 캔슬러 농장 그래서 얘가 웬스터 드럼린에 들어갔다가 운촌사 만나서 이렇게 된거지 지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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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신 거AUD 하니? 하니? 아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던데? 로렌스는 천사들을 막기 위해 각오를 갔다는데? 누가 짓지 이런 짓을 설마 그 나타샤가 보낸 거 아니야? 그치 그녀 어 그녀는 신호 변조의 전문가래 어 아이샤가 그러면 오스카씨 이거 아이샤 버렸네 내가 아이샤 혼자 보내지 말라니까 아이샤, 들으세요? 노는 거 알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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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봐. 일단 고맙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각상으로 말했을 거야 조각상으로 말하는거야 누군가? 누군가? 어허. 잘못된 질문 그 다음 질문? 어디? 너는 지금 어디? 조각상에 말 거는거야? 하하! 어? 야 한 눈씩 까마 한 눈씩! 야 한 눈씩 감고 떠! 눈으로 하나 뽑아서 등에 붙이지 아 웨스터 드럼린이 왔대 아니 너 지금 그리로 가면 어떡해 오숙아 블랙을 세워줬죠 이제 절대 안괜찮죠 무조건 문제 있어요 곧 죽어요 5초 있다 죽어요 오 됐다 투수 입장 컨텐츠 개꿀 오 시간이야 미스스 워프 헉 저는 집에서 집에서 구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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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두려워 사실 저는 그냥 놔둬야 어떻게 된거에요? 그럼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거에요? 아 음성매스 말이 이렇게 빨라 래퍼세요? 느낌표는 어떻게 치는거죠? 느낌표 이러면서 말하는건가? 어 또 누구세요? 조커 9 2 2 2 2 2 2 2 3 2 3 2 3 3 3 아 얘가 얘가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얘가 비번을 알겠구나 아이샤가 보낸거 맞네 이렇게 이렇게 보라했나 창문으로 3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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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10 5 6 6 5 목소리가 좋아졌는데 하지만 항상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세상을 잃어버렸어 내 핸드폰 오 어떡해 우리 디스코볼과 플라닛을 살렸네 오 그 독터야 저렇게 진짜 멋도 없이 저렇게 봉인한다고요? 미러볼 하나로? 맞아요 과거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사용할게요 이런 거 바로 빠른 손절이지 어쨌든 여러분들 닥터 후 외로운 암살자 겨우 디스코볼에 진짜 봉인됐네요 저는 뒤에 뭐라도 변수가 있어서 뭔가 일이 터질 줄 알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디스코볼로 잡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슬취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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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둘